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건입니다. 종로구 청운동 현장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주방과 세탁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세탁실 부분을 좀 빠뜨렸는데요. 그래서 주방과 욕실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연결된 연관성이 있는 주방 부분과 세탁실 소개시켜 드리고 욕실 부분은 이번에 좀 재밌게 다뤄야 될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하나 단독으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두 개의 거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주방으로 왔습니다. 실제로는 예전에 이 집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오른쪽 측면에 있는 이 도어 지금 현재 도어로 잘 안 보이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공사전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현재 여기가 도어가 있었고요. 여기가 신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냉장고가 있었고 세탁기 냉장고가 불규칙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공간을 설계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것은 수납공간이 일단 없고 세탁기가 싱크대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꼭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용도실 및 세탁실 공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현관의 위치를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쪽에 수직 동선이 생겨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주방이라는 공간을 마주하게 돼요. 주방이라는 공간에서는 역시나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식사하는 공간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자, 그냥 오로지 일자형 싱크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참고로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부장 보시면 상부장 설치하고도 위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기를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정을 철거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임의로 공사를 해놔가지고 이 건물이 언제 정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집이 불안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은 저희가 고객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구조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제 저희가 각파이프라고 하는 금속제를 다시 보강을 해서 건물의 구조를 새롭게 잡은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열재도 일반 단열재로 하지 않고 수성경질폼이라고 하는 단열 성능이 좋은 것으로 건물 전체를 다 뿌리면서 실제 단열 성능까지 완벽하게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층구를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사를 통해서 층구도 올라가고 구조도 안전해지고 단열도 잘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영상 많이 보셨으면 저희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위에 상부는 이 펜던트 조명을 항상 레일 조명을 합니다. 레일 조명을. 레일 조명하는 이유 아시죠? 여기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식탁을 놨을 때 식탁의 위치에 따라서 펜던트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실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다. 보편적으로는 그냥 상부에서 뚝 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식탁을 바꾸거나 약간 변화가 생겼을 때는 실제 펜던트의 위치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를 놓는 위치가 있는데요. 냉장고는 바로 여기 싱크대 맞은편 이곳에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측면에 냉장고를 놓을 거고 냉장고를 놔도 실제 이 공간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고객님한테 만약에 냉장고가 한 이 정도 오게 되면 이쪽에 이제 다른 키 큰 장 혹은 고객님께서 사용하셔서 쓸 수 있는 선반 같은 걸 놓으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방 구성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공간 자체가 워낙 길쭉하게 되어 있는 평면이라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주지는 않고 이렇게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좀 개방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많이 없어서 타일로 이 부분에 좀 이렇게 100에 200각짜리 작은 타일들로 시선이 갈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딱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벽체가 단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 참고로 전체가 다 단창으로 되어 있었어요. 단창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벽 두께가 굉장히 얇았다는 거예요. 단창 하나의 창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내부 단열을 이렇게 두껍게 하면서 이중창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중창에 아주 딱 맞게 들어가서 이제는 단열도 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물에 이 창을 되도록이면 크게 유지했던 또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전면부에 큰 창이 있긴 하지만 저 창에 있는 빛이 집 내부까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존에 있는 창들을 최대한 없애지 말고 되도록이면 더 크게 하자 아니면 혹은 꼭 유지하자 보통 저희가 싱크대를 제작할 경우에는 보통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는데 하부장과 상부장 사이는 보통 한 600에서 700 정도의 가느다란 창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사이즈가 나오는 기존의 사이즈가 이렇게 좀 컸거든요. 이렇게 큰 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채광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실로 들어가 보면 세탁실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세탁기가 외부에 좀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위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쪽 혹은 저쪽에 바닥만 타일로 해놓고 세탁실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아주 멀쩡한 세탁실을 형성을 해드렸고요. 세탁실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건조기도 설치할 수 있게끔 높이를 충분히 확보해드렸고 또 이 안쪽 공간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할 수도 있어서 환기적인 측면에서 환풍기를 설치해드렸고 동시에 이쪽에도 원래는 긴 창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창도 막지 않고 채광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설치를 하였고 한 가운데 구간만 이렇게 외부로 열릴 수 있는 프로젝트 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실제로 자주 오는 공간은 아니어서 이 집에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것들은 다 이곳으로 몰아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전기배전판을 이쪽에 몰아놨고요. 그 다음에 통신함 나중에 인터넷을 한다면 이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전원과 랜선 정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는 이렇게 보일러 분배기 보시면 저 보일러 분배기까지도 다 이렇게 단열로 꼼꼼하게 해서 외부로 온도를 뺏기지 않게끔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밸브 혹시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 외부로 가서 수도계량기를 잠그거나 끄거나 하지 않고 여기서만 끌 수 있게끔 그리고 2층에도 수도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두 개의 마스터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이 건물을 시공하고 추후에 유지관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용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실제 건물을 사서 지어고 관리해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 세탁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세탁기 물빠지는 곳 그 다음에 상부에 온수와 냉수 나올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는 간혹 아 굳이 세탁기 구간에 이렇게 방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간혹가다 세탁기가 그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물이 여기에 이렇게 고이지 않게 되면 이런 턱이 없을 때는 바로 그냥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마루 시공을 많이 하실 텐데 마루의 물이 바닥에 다 스며들어서 나중에 다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 문제 하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세탁기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이렇게 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주방 부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여기 보여지시는 도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바깥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외부 부분 촬영할 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뒤쪽에 보일러실 공간입니다. 네 보시면은 실제로 공간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부와 상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부 구간은 여기 안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창고로 쓸 수 있는 다락방 개념이고요. 작은 방 소개시켜 드릴 때 보시면 공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하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일러실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일러하고 좀 창고로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뒤에 부분도 이렇게 활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나 당연히 뒷부분에도 저녁 시간대에 혹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명 당연히 설치해 드렸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하부 기존에 저희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저희 방 레벨과 이쪽 외부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바닥을 다 돋아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주방에서 나올 때 크게 이제 단차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 한 약 10cm 정도 단차이를 줬습니다. 단차이를 당해 준 거는 외부에서 혹시나 또 거꾸로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0cm 정도 단차이를 줘서 실제 이쪽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으로 주방 그 옆에 있는 외부 공간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